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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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써 찾지 않아도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되고 헤어질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젠가는 끝내 헤어질 텐데 그대 서로 없나요 언젠 외로워봐요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그리고 지금도처럼 다시 오는 거래요 세월이 아닌 거겠죠 그리는 그대로 보고픈 그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있겠죠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그내 헤어지고 가는 거 사랑은 그런 건 이별은 그런 건 흐흐흐